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의사당 앞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그와 관련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아들의 처음 있는 입장 발표에서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와 자신의 사업은 관계가 없고 자신이 소환장을 받은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미션 임파스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크렘린이 운영하는 방송 진행자는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송했다고 인용하고 러시아 선동가들에게 축하받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계 주의시 미국인인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 막스 부트 씨는 공화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걸 보니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고 썼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가자지구에서 즉시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표결에서 반대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10개국뿐입니다. 휴전에 찬성한 나라가 153개국, 기권이 23개 나라인데 10월 표결보다 휴전 찬성이 많아졌고 반대는 줄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무조건 지지라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 여론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 경고했습니다. 28차 유엔기후변화회담에서 역사상으로 처음 오일, 게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지 않은 데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팁 인플레이션과 팁 피로 증후군 같은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미국인들은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 팁을 넉넉히 줄 계획입니다. 에티켓 전문가들은 우편배달부부터 내니에 이르는 직업군에게 팁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다는 조언을 합니다. 양로원도 포함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그리고 뉴스를 라디오 서울방송에서 수십 년 동안 담당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사당 앞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연단을 마련하고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죠. 절타상의 과정을 오늘 투표하고 이제 뉴이어스 그때까지 쭉 휴일을 맞게 됩니다. 공화당 의원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과반수만 있으면 되니까 공화당 의원 3명이 여기서 찬성을 해주지 않아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는 것을요. 그래도 통과가 됩니다. 세 표만 잃어버리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직전에 이제 헌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의 아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소환장을 받고 의사당까지 가기는 갔는데 소환해서 내가 사업으로 잘못한 거 여러 가지 문제 등에서는 나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탄핵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국민에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공개로 해야지 증언을 한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이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공화당이 수없이 본인의 모든 것을 예를 들어 불법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 가져간 자료를 조작도 해서 나를 인간 악마화 했는데 설령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나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것이지만 비공개는 지금까지 공화당이 했었던 여러 가지 조정, 조작 때문에 나는 비공개 청문회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불을 끄고 암흑으로 이제 이끌고 있다. 사실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생명을 구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서 실수한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 책임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중독에 빠져서 재정상태에 대해서 극도로 무책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아버지 탄핵, 황당무계하다. 공화당은 아버지를 당황하고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나를 모두 비인관화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내가 또 중독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고 평생을 어떠한 공직자로서 봉사한 아버지를 당황하게 하고 그의 명예를 손상시켰고 이 아버지에 대한 내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지 된다는 터무니없는 그리고 왜곡된, 조작된 이런 것, 거짓말에 근거한 것 이것을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본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일해서 돈 번 것, 중국에서 일해서 돈 번 것 그게 전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인벌브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아들의 얘기거든요. 헌터 바이든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버지랑 목소리가 똑같아서 처음에 일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인가 하는가 하고 텔레비전을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해서 그동안 공화당이 주장했었던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얘기를 하는군요. 아버지는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변호사로서 나의 변호사로서 활동한 것도 아니었으며 브리즈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의 이사회 멤버도 아니었고 본인의 얘기였다는 거죠. 중국의 그 민간 사업가와 파트너도 아니었고 본인이 한 일이고 해외 투자 뭐 이런 것을 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예술가로서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비싸게 팔았다. 이런 것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체리피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뜯어다가 개인 정보도 훔쳐서 조작을 해서 나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게 했는데 나의 개인이나 프로페셔널 라이프를 많이 손상시켰는데 이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이렇게 짓밟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뭔가를 공화당이 가져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의사당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청문회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건 공개 청문회여야지 된다. 비공개 청문회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안에서 일어난 말을 요리조리 빼고 조합하고 해서 또다시 나만을 악마화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여기 있다. 공화당은 뭘 두려워하느냐.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로 해야지 된다라고 헌터 바이든이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난 준비됐는데. 그러니 공개 청문회를 하면 나는 나가고 비공개 청문회는 나가지 않는다. 어차피 또 자료를 조작하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청문회하고 나서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청문회라는 것은 공화당이 주도하던 민주당이 주도하던 정치쇼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미스터 최어맨 했죠. 이제 세계의 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대통령 아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한 건데 제임스 코멀 위원장이나 아니면 아주 짐 졸던 같은 프리덤 코커스의 전 의장 같은 사람은 헌터 바이든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의외 모독죄로 지금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오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투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안에는 나오겠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했었던 문제고 지금 니키 헤일리 공화당에서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선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니키 헤일리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뉴햄프셔 주지사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뉴햄프셔와 아이오아주에서 한 군데서도 이기지 못하면 어떤 당의 후보가 되는 역사가 없었는데 아이오아주에서는 주지사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공식 지지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천하무적입니다. 두 군데 주지사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아이오아주에서는 날이 갈수록 지지유도가 높아지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몰아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내부의 상황이고요. 외부의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고 저처럼 날마다 뉴스를 좀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현대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링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점에서 나쁜 점에서 온정적인 마음도 갖고 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어제 볼로디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공화 민주 양당 지도자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났지만 그가 원했던 610억 달러 미국의 지원은 지금으로서는 받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그 돈을 받아가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무기가 없어서 러시아와 제대로 싸울 수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바이든과 대부분의 민주당은 더 돈을 주자 하고 많은 공화당은 반대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더 강화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지금 앞에 지금부터 30초를 더 말씀드릴 텐데 30초를 더 말씀드리는 것은 워싱턴포스트의 맥스부트라는 컬럼리스트의 컬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한동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갈 것인가 미국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미국인으로서 우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까지 적혀있는 컬럼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만 지원안도 지금 백악관과 대부분의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주자 하면서 포함이 된 거고요. 여론은 대부분은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를 하지만 공화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 조금 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조금 많네. 이 같은 여론이 나오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끝입니다. 본인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전화 걸어서 바이든이 후보 볼 때 그 아들과 좀 전에 헌터 바이든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 등등 그 스캔들 좀 조사 좀 해 한 것 때문에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면 안 한다고 공약을 했고 지금 당장 협상해라. 당장 협상하면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을 다 러시아에게 줘야지 됩니다. 한 20% 정도 뺏겼습니다. 전체 우크라이나 땅에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요.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이 크림반도 가져간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거 뭐 러시아가 갖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제도 그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정말 무슨 모스코바의 방송 같은 데서는 너무너무 신나하면서 공화당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들은 국영방송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푸들이잖아요. 역사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에 등을 돌린 사람들을 가혹하게 심판할 겁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의 우크라이나 포우기는 내가 미국인이라는 걸 창피하게 만든다. 이건 맥스부트라는 사람이 한 서너 살 때 캘리포니아 쪽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가 러시안 주이십니다. 그쪽에서 스탈린치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렸을 때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한 3살인가 4살 때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국제정치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핵을 가져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시 버클리를 다녔는데 이 맥스부트 씨가 유시 버클리 학교 신문에서 일을 했는데 학교 신문에서 일하면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보수였다는 그런 얘기. 뭐 대학이 워낙 진보잖아요. 더군다나 유시 버클리니까. 그럼 맥스부트 씨가 쓴 칼럼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관한 거 미국의 입지 같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것을 자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원이 하원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 이스라엘의 140억 달러 우크라이나의 610억 달러 그리고 국경 안보에 200억 달러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대만 그쪽에 한 74억 달러인가를 책정을 해놨고요. 이것을 거부했을 때 저는 미국인인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기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미국이 아니 우리 국경부터 지켜야지 멕시코 남부 국경부터 엄격하게 지켜야지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부터 지켜주지 이 우리 국경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한 푼도 우크라이나에 돈을 줄 수 없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맥스 부트 씨의 얘기입니다. 진지한 정당이나 진지한 국가는 세계의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1941년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회보장법을 그 사람은 민주당이지만 즉 집권 현재 대통령이니까요. 민주당이 사회보장법을 폐지하거나 노동법을 다시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나치에 맞서서 싸우는 영국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시에 공화당은 영국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미국 방어에도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민주당이 양쪽을 다 다수당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60표를 상원해서 원하지도 않고 했었기 때문에 영국을 미국이 지원할 수 있었고 나치로부터 세계대전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공화당이 고립주의를 포기했었다고 알려집니다. 이분이 원래의 전공이 역사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41년 이후에는 미국이 공격받고는 고립주의를 피했고 그전에는 영국 지원하는 거 우리가 왜 그 먼 거기까지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반대를 했다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1900 냉전이 끝나고 나서 9.11 테러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공화당은 점점 고립주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메리카 포스트가 결국은 고립주의거든요. 과거에 어떤 유럽의 독재자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지금 점점 더 진주만 이전으로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은 미국을 상대로 내기를 걸었죠. 그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될 때 미국의 공화당이 그가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점점 멈춰서 본인이 더 많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고 더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이란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러시아가 같이 세계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것 이거 틀렸다는 걸 증명할 때인데 그런데 당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 외에 있지만 그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립주의자들이 사용을 했었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포스트 슬로건을 계속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예전에 차스 린드버그가 독일 나치에 대해서 동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당했죠. 엄청나게 1930년대 고립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도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같은 정치인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여론도 실제로 움직이기도 했고 그 여론은 지금 공화당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칼럼 리스트 본인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계 주이십니다. 지난주까지도 의회가 그래도 이렇게 큰일인데 옳은 일을 할 거야라고 믿었던 본인이 순진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원조 요청이 정확하게 말하면 연방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거죠.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도 결국은 또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군수품 돈을 지원을 하면 미국에서 또 무기를 사가야지 되고 하니까 신임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도 당초에 우크라이나 원조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최근 몇 주일 동안은 또 그래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고 좋아하는 걸 볼 수는 없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요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치 맥코넬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은 이 의원은 지난달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로널드 레이건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치 맥코넬을 포함해서 많은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지 된다는 데 굉장히 강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치 맥코넬의 아버지는 1941년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나가서 싸웠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법은 이게 이제 제대로 이걸 공화당에서는 그럼 이유가 뭐냐. 이민 국경 같은 것을 더 강하게 해라. 이거랑 맞바꾸겠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초당적인 이민법안을 통과시킨 게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게 1986년입니다. 1986년이면 레이건의 재선 때예요. 그 이후에는 많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안 됐던 것을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 며칠 있으면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통과를 시켜야지만 준다고 하니까 이건 원래부터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유권자들은 국경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정부, 일반인들도 저 국경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나 하는 것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이 같은 위험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둘을 연결을 하는가에 대해서 맥스부트 씨가 국경이라는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또 미국 국경. 그런데 그 국경과 이 국경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아래의 국경이 더 위험하다. 우크라이나 국경보다 이렇게 말하려면 칼럼 리스트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국경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써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비슷하게 위험한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이건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멕시코 군대가 말하자면 러시아 군대가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를 합병하고 이쪽 동쪽과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고 워싱턴으로 킵으로 진군을 해서 주권 국가인 미국을 파괴할 계획을 발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이 국경을 같이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수백만 명의 절박한 이민자들이 그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미국인의 원주민 그런 조상처럼 우리 모두 이민 온 사람들처럼 자유와 경제적인 것을 추구해서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난민신청도 합법자가 많겠죠. 그러나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불법적이건 합법적이건 우리 모두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미국의 꿈과 희망을 품고 오려는 그런 사람들이지 미국을 딱 텍사스 캘리포니아주부터 먹고 워싱턴까지 쳐들어가서 다 먹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그런 위협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생존을 미국의 국경이 위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에 대해서 합의할 도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계속 싸울 것이고 미국이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그 사이에 유럽도 지금 헝가리 때문에 힘들게 됐잖아요. 특히 마가 공화당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지도자가 헝가리의 독재자입니다. 빅터로 오르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 27개 국가 가운데서 26개국은 지금 찬성을 하는데 만장일치가 돼야지 되니까 헝가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전에 동맹국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딘가요? 월남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포기하고 나서 미국이 그 치렀던 대가는 엄청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비용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해방되고 그 이후에 유럽이 겪은 최대 규모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용기를 내서 발퇴 여한 공화국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까지도 공격할 수 있고 그 뒤에 눈치를 보고 있던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을 하고 그 밖에 다른 독재자들도 자신들의 공격에 대담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진주만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게 될 때는 공화당의 고립주의 덕분 때문이다. 의회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머지않아 동맹국들의 학살 동맹국들을 전부 학살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아시아도 중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세상을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부트 칼럼 리스트의 칼럼이었습니다. 전세까지는 말씀도 못 드렸네요. 전세를 말씀드리면 소설처럼 긴박감도 있고 우크라이나를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는 또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오늘 전세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입장들이 막 얽혀있는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한국에서 나오는 미국 관련 뉴스를 보니까 무슨 최근에 아이비일리그 대학에서 대학 총장들이 주의식의 학생들의 보호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의회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한 사람은 사임하고 한 사람은 이사회가 지켜주고 한 것을 보도를 하면서 미국의 대선 이슈로 이 문제가 떠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아직 글쎄요. 미국에서 보기에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건데 그 관련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 대학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건 맞습니다. 아마 대학교에 물어보면 보수적인 대학교도 하면 20% 안 나올 걸요. 특히 이제 뭐 크리스찬 이런 대학교는 당연히 보수적이고 아이비일리그 하면 전부 아주 초극 진보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보인 것 사실이면서 대학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학문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더군다나 이 문제가 대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이나 교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의회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쪽인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MIT에서 이번에 총장이 사임하고만 MIT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비판했다는 지구 물리학자 강의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비일리그 대학에서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런데 또 코비드에 대해서는요. 코비드 당시에 마스크 쓰는 것 이건 이제 대학의 진보적인 성향이니까 진보 쪽에서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플로리다주 같은데 안 쓰고 또 시골 같은데 안 쓰고 그랬는데 코비드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학교가 가장 리버럴한 하이빌리그 MIT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불편해도 상대방을 좀 생각해서 상대방이 내가 마스크 안 쓰면 좀 불편해하니까 쓰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무척 한국 사람들 아니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 좀 개인주기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걸 쓰라고 압박을 하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은 대학교가 MIT. 틀린 게 아니죠. 어느 쪽도. 다만 이걸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몰고 갈 때 거기에 속지 않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중요한 거고요.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자라온 문화라든가 집안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전쟁은 다르다. 뭐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한 건데요. 많은 주의시 학생들. 주의시 학생들이 주의시들이 보통은 이제 민주당 쪽에 표를 많이 하고 진보적이지만 이번 이 전쟁에 있어서의 주의시 학생들은 보수 쪽과 뜻을 같이 하죠. 대학이 굉장히 위선이다.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위하면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정말 학살당해 마땅해 이런 심각한 구호까지 외치는데 학교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은 또 진보 쪽이 팔레스타인계 학생들과 많이 손을 잡고 우리도 위험하다. 왜 이스라엘계 학생들만 주의시 학생들만 그렇게 보호를 하냐. 우리는 이미 이런 시위를 했다고 미래의 일자리도 잃고 우리 예를 들어서 조국이라고 국가가 없으니까 조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슬픈 사람들이네요.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서 자신들의 땅도 아니면서 들어와서 나라 만들고 우리를 여기저기로 돌리고 처형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의해서 고통받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리고 주의시 학생들과 똑같이 팔레스타인계 학생들도 위험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10월 7일 이후에 가자지구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마스를 비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수천 명이 아니라 이제는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미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수만 명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이스라엘은 왜 비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면 또 주의시 학생들은 아니 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만 인권을 지키라고 해.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하마스의 인권기록보다 우리 이스라엘의 인권기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끝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끝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부터 바닥까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면 옳고 이스라엘은 이미 남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그럼 원래 우리 땅을 찾아서 나라로 독립을 하겠다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끝날 수 없는 논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총장들이 그 발언에 대해서 인티바다에 대해서도 항쟁, 민중 봉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주의시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학교 규정에 어긋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쫓겨나고 쫓겨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그렇게도 말하더군요. 네, 어긋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낫을 텐데 처음부터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대학 지도자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뭐 좀 중립적으로 말을 해야지 되고 지금 대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정립하는 중인데 답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대학교 총장 같은 경우도 그 같은 말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위협이 된다든가 괴롭힘, 폭력으로 이어지면 그건 처벌 대상이다. 그렇게 안 됐어도 지금 처벌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하버드대학교에서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며칠 전에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행동으로 누구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헌법 전문가들이 많은데 주이시 학생들을 이걸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학살이라는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개의 나라가 아니고는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벤자민 네탄 야후는 전쟁을 길게 가져가길 원합니다.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 전쟁 때문에 오파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남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길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달리 이건 몇 주일 안까지 그 이상은 가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 유엔에서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벤자민 네탄 야후에게 하루아침에 여론이 등 돌릴 수 있으니까 살살해라.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잃는다고 네탄 야후에게 경고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본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지금 마찬가지죠.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외부에서 어떻게 고립됐는가. 미국이 어제 유엔에서. 이스라엘군은 그 사이에 이제 터널에 쫙 물을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지중해 바닷물을 그 솔티한 물을 한 300마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인질 가족들이 반발을 하죠. 인질 가족들이 아니 우리 인질들이 하마스와 같이인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몇십 명, 백여 명 정도 숨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엔에서 압도적으로 153개국이 미국에 반대를 하면서 당장 휴전해야 된다. 휴전해야지 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의 희생이 너무 크다 해서 당장 휴전에 총회에서 153표 찬성. 반대가 10개국인데 어디 어디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세 나라는 딱 떠오릅니다. 미국, 이스라엘. 요즘 미국과 일을 같이 많이 하는 호주. 그리고는 체코. 여기까지만 잘 알려진 국가고. 나머지는 뭐 파파뉴기냐 아니면 뭐 파라과이도 있네요.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 리베리아, 리베리아가 아니라 리베리아, 과테말라, 체코공화국 이렇게 10개국이고요. 기권이 있습니다. 23개국도 23개국이야말로 정말 몇몇 국가만 이름을 알 것 같아요. 영국과 독일, 우루과이, 파나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 정도 사우스수단 통과 그 밖에는 뭐 카메론 있고 무슨 카보벌디 이런 나라. 아, 불가리아도 기권했네요. 아르헨티나도 기권하고 헝가리, 이태리도 기권하고 리투아니아도 기권하고 무슨 마샬군도 이런데. 아, 네덜란드도 기권했네요. 한국은 그러니까 찬성한 겁니다. 10월 27일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10월 27일은 20일 됐죠. 전쟁이 시작되고 그때는 120개국이 휴전에 찬성했는데 지금은 153개국이 휴전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세계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뭐 팁인플레이션, 팁피로증후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밖에 나가서 먹으면 음식값도 비싼데 거기다 팁, 어, 노노노노노 해서 투고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할러데이에는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팁을 보통 때보다 넉넉히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퍼스널 금융사이트인 뱅크레이트가 조사를 했더니 15%가 팁을 보통 때보다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44%는 똑같이요. 13%는 오히려 줄일 것이다. 23%는 지난해 할러데이에도 특별히 할러데이라고 주지 않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답자의 68%는 역시 우리 아가가 최고예요. 내니에게는 팁을 주고 대체적으로 한 46%는 일주일 정도 받는 금액을 준답니다. 28%는 그 이상. 그리고 65%는 한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 내니에게 팁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53%가 요즘 팁으로 너무 많이 나가요. 질려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건가? 너무 적게 주는 건가? 이걸 걱정을 하는데 에밀리 포스트, 이 매너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잖아요. 팁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사해서 준다기보다는 시선이 있으니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누가 보니까 그게 그 말이네요. 그래서 팁을 준다. 이렇게 썼는데 팁을 주는 방법들에 관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우편 배달부.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번에 다른 분께도 이렇게 드리라고 메모를 써놔야지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조금 하실 그럴 분들과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 배달해 주시는 분들. 그 밖에도 배송업체 많잖아요. 아마존이나. 우선 미국 우체국이요. 연방 규정은 캐시나 체크 이런 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20달러 미만의 이하에서 20달러까지는 괜찮답니다. 대신에 뭐 스낵이라든가 먹으라든가 뭐 이런 것은 또 추운데는 작은 손난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괜찮다고 전문가들이 권합니다. 그리고 기프트 카드인데 20달러 가지고 교환할 수 없는 거면 그것도 괜찮답니다. 똑같이 배달을 하시는데 페덱스 직원은요. 캐시나 기프트 카드 받을 수 없지만 회사 정책에 따르면 75달러까지는 선물로는 받을 수 있답니다. 페덱스는. UPS는요. 이렇게 캐시로 주는 것을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손님들이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하고 고집한다면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아마존은 캐시 팁은 받을 수 없는데 그로서리 배달하시는 분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서 우버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선생님 또 어떤 스포츠 코치 애완동물을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는 선물이나 상품권도 드리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끼리 합쳐서 조금 선물을 크게 드릴 수도 있고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낸이 베이비 씨러의 경우는 앞서 좀 말씀드렸나요. 일주일 정도 그 정도의 캐시를 주는 것이 가장 평범하고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사람 미용사에게도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래시 캔 쓰레기 해주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보통 10달러에서 30달러 정도 캐시거나 선물 개인 트레이너 그분들께도 캐시나 캐시일 경우는 한 번 그분께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그런 정도 그리고 이발소나 미용실도 한 번 하시는 그런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직원들과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요양원의 경우에는 캐시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돌아가면서 일하니까 선물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먹는 것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러나 딱 이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를 테이크 케어 해주시는 간병인의 경우는 일주일치 정도 그 정도의 캐시를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모든 것은 제한일 뿐이라는 것. 다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 마음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소매업체에서 늘 계산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월마트, 크로골 이런 스토어에서는 직원들이 캐시 팁 받는 것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98개국이 참여한 끝났습니다. 이제 유엔 28차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처음 있었답니다. 역사상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자 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유나이티드 아랍 에밀에이츠가 뭐 좀 거부한다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양보를 받아내는 겁니다. 화석연료는 없앤다. 오일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이제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거잖아요. 화석연료를 없애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해주고 대신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만큼씩 단계별로 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 에밀에이츠가 거기서 열렸고 또 그 의장도 당연히 이제 그 나라의 국영 그 오일 업체의 ceo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싫어했었겠죠. 오일 화석연료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곳이니까. 그리고 대신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는 정말 개발도 하지 않았고 오염도 만들어내지 않았고 피해만 받는데 하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아무튼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되기 전보다 기온을 섭씨 1.5도까지만 높이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올해가 이제 지구 온도가 기온이 가장 높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밀에이츠의 의장이 슬탄 아흐메르 알자베르가 결국 이런 만장일치로 우리 앞으로 뭐 석탄 오일 이런 화석연료 이제 끊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막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를 받았었고 또 화석연료를 끝내자 하는 그 종말의 시작.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허점도 많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어느 나라는 얼만큼 얼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고 대의에만 합의를 했다는 게 허점이고 그리고 북극 사라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북극이라는 게 지금 다른 지역보다 4배나 빨리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기는 했다. 이렇게 끝났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앞서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것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흔들면 한국인들 안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그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옴짝달싹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세와 예측을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는 노력하겠죠. 미국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유럽연합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나라의 땅을 20%를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는 조금 이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협상을 휴전협상이죠. 하기는 하는데 휴전협상을 하려면 좋은 고지에 있어서 뺏기는 건 뺏기는 건데 덜 뺏기는 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거고 푸틴은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저렇게 인내심을 일내 하면서 어제처럼 미국 공화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되면 유럽 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과거에 우리의 영광 그래서 푸틴이 인기가 좋은 겁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군사 상황은 헝가리도 또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면 독일도 지금 약속한 지원금을 내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추가 지원이 없으면 곧 이제 자금이 고갈되고 여름에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동부전선을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돌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이나 이제 이란 때문에 그렇죠. 이란이 특히 드론 같은 것을 러시아에 많이 공급을 해서 그 드론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우크라이나가 뭔가를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 하나 의미 있는 성과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선박을 공격했거든요. 우크라이나는요. 해군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협상을 언제 해볼까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고요. 네 이제 연말에 다 쉬러 가려고 연방대법원에서도 주요 낙태 약물에 대한 접근 이거 허용하는가 마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강인신이었습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